안녕하세요.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화를 마치고 퇴근을 할 예정인데 오늘 방송은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군대 이야기인데요. 제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 영상이 보이시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군 복무 시절 소대장 시절에 훈련 나가서 우리 소대원들하고 같이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게 이제 강원도 최전방 어딘데요? 제가 조금 일반 육군부대보다는 조금 훈련과 작전이 조금 센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소대장,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했고요. 또 이제 학사장교,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장교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부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좀 해서 그런지 정신력이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고 하죠.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군대 생활을 통해서 소대장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됐고요. 또 정신력도 강해졌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또 그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법고시 준비하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됐고 사법고시 합격에 그래도 일정 부문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소대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 소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대원들 보면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소대 우리 소대뿐만 아니라 우리 옆소대 같은 중대 다른 소대도 보면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자식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든가 아니면 큰 기업의 아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또 신입 병사들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어려운 집안의 우리 자식들도 있었고요.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아들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러면 일부러 자대 배치할 때 뭔가 좀 그런 부탁, 청탁이 작용을 해서 좀 힘든 부대라고 해서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저희 부대에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병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오바러크 병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 보직을 받으려고 또 거기에서도 부모님이 또 간부를 통해서 또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우리 사회 정서상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뭐라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뭐 대기업 글쎄요 뭐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대표이사인가요? 뭐 부회장인가요? 그 사람의 아들이 공군 공군에서 공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는데 황제복무 복무 그런 논란에 있었고요. 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특혜를 받았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군 내부에 또 폭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한창 논란이 있었고 또 엊그제인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죠. 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불공정 위법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이 군대 내에서도 이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쩍 우려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요. 헌법상 정한 병역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특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대를 배치받고 군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큰 위법부당한 그러한 특혜가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그것만큼 우리나라의 안보를 또 허물어뜨리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우리 군인들의 정신력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바로 우리 군 장병들의 그러한 정신력에 절대적으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그러한 특혜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될 군대 내에서 그것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사회에 그러한 부조리 부정부패가 군대에도 이미 스며들었고 정말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번만의 그런 사건이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특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특혜를 우리 평범한 다른 군 장명들이 목격을 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 실제 북한과의 전투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얘기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있는 있는 집 자식은 편한 보직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없는 집에 태어나서 목숨을 내걸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신이 다른 병사들에게도 퍼진다면 과연 그런 병사들이 북한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과연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나는 북한과의 전쟁 그것이 두렵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상대방이 침략을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 또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군대는 무기도 최신 무기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한 정신력 높은 충성심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에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다 저는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윗물에서 그러한 부정 비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 아랫물 군대에서도 저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런 적폐가 군대에도 군대에서도 저는 지금 스물스물 예 우리 지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그리고 육군 장성들 정신 차리시고 군인다운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군대에서만큼 그런 사회에서의 부정 비리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없고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군대에서 사라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 또 개인적인 군생활 또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